위치 추적 안 껐었더라? 위치 추적 안 껐었더라? 뭘 청소막기 여기까지 와? 다 멋있어졌다? 야... 일본 가는 거냐? 다른 떡볶이집 찾아놓으랬더니 왜 도망가? 일찍도 왔네... 도망은 나랑 같이 가야지 우리 소원이었잖아 연주의 영화 같은 걸 널 보고 있으면 내 눈 속에 내 모습이 담겨있는 이 순간 널 내 품에 꼭 안고 원하실 없는 너의 너의 모든 걸 눈을 뗄 수 없는 걸까 난 왜 널 보면 널 보고 싶을까 더는 답이 없는 너였다 너의 시선이 나를 지나쳐 내 눈 속에 안고 너의 시선이 나를 보고 싶을까 널 보고 싶을까 너의 시선이 나를 보고 싶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